안동 국제 탈춤 축제와 봉화 송이축제 등 각종 가을 축제가 지역에서 풍성하게 열립니다. 내일 오전 하회마을 강신제를 시작으로 개막하는 안동 국제 탈춤 축제는 열흘 동안 안동 낙동강변과 하회마을에서 16개국의 외국 공연과 15개의 국내 공연 그리고 17개의 마당극 공연이 이어집니다. 또 전통 탈춤 따라 배우기와 탈날라 댄스, 세계 탈 전시 등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됩니다. 역시 내일 개최되는 봉화 송이축제도 나흘 동안 봉화읍 체육공원과 송이산 일대에서 송이 캐기체험과 송이 요리 시식, 송이 가요제 등 다채롭게 펼쳐집니다. 안동에서는 또 민속축제와 한지축제도 함께 열려 관광객들의 발길을 사로잡을 예정입니다.